캬아 자 본인 소개 한번 하세요 저는 울산에 살아 살고 있습니다 나이는 처음 많이 묻고요 이름은 김진희입니다 제 노래가 5곡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만든 노래가 인생등분인데 오늘 그 중에서 3집 사랑하니까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니까 들려드리겠습니다 상 nagyon 시금 글 있겠습니다 avant pleasure 당시에 남 후 우리 가슴에 병이 들었네 사랑이야 그래 나의 그 점이 없을걸 너 없이 나는 안돼요 어떻게 살까요 살까요 다른 사람 자작한 당신 그 사람이 미워지면 돌아오세요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당신을 사랑하니까 아 저여 누가 나 보니 가슴에 병이 들었네 사랑이야 그랬더라도 그저 놓지 않을걸 너 없이 나는 안돼요 어떻게 살까요 다른 사람 찾아간 당시 그 사람이 이어지면 돌아오세요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당신이 사랑하니까 당신이 사랑하니까 그럼 그만